JAPAN VS KOREA 오늘 JAPAN VS KOREA입니다 WALKING SIDE 세미파이널 첫 번째 대결 제 오른편에 모으실 이분 FROM INDONESIA AKA DANGEOP 자, 이제까지 있었던 한 이릉 동안 와킹사이드 뿐만 아니라 오픈 스타일에서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신 댄젤 이에 맞설 대한민국의 남성 와킹 댄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.5.7% 제비 어마어마한 대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갑시다 위즈아트 5.6% 1.8% 1.8% 1.8% 2.8% 3.8% 2.8%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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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두 분이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케이. 오케이.